그래도 회장님 아들인데 설마 어휴... 어휴... 으악! 으악! 지식아? 아 그게 말입니다 그 사주 아들이라고 차별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요 그 주식은 우리 애니까! 가지고 싶어 nos 우아아아악! oh! 어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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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니! 내니! 아! 아니! 야아!! 안돼! 안돼 안돼! 이빨 설정! 그래서 당신 우리 여기를 저렇게 매달아 놓은 거예요? 매달아 놓다니? 무슨 말이야 그게? 오늘은 왜 이렇게 충성 가? 어머님 생애, 당신 지금 저거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? 서로 다 사고를 하려면 어쩌려고! 아... 지금 타자! 참! 강수 좋다! 여보! 하나 둘 셋! 다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